아 청아 저거 좀 잘라줄래 카레라이스 하는데. 요리 중에서는 간단한 편이지.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비빔밥 다음으로 간단한 거. 이거 좀 물에 좀 풀어주고 갈래? 아니 우리 경진 씨는 방에도 없고 어디 갔나. 언니 그 언니가 이제 저기 준비해 여기 세팅 좀 해 줘 봐. 내가 카레하고 밥 지금 다 했으니까. 카레 했어? 와 뭐냐. 언니 카레 카레. 너무 맛있는 냄새 뭐? 카레. 카레? 모르겠어. 내가 그냥 몇 번 해본 거야. 네가 이런. 근데. 근데. 멀게? 멀게? 제가 보던 카레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아. 근데 너무 퍽퍽하면 나는 싫어서 그랬는데. 집에다만 맞춰? 아주. 난 퍽퍽하게 잘 안 먹어. 그냥 국처럼 끓여 먹어. 있지?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어머 어떡하지? 너무 묽은가 봐. 이런 거 보통이잖아.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언니. 묽어. 근데 나는 묽은 거 막. 다 넣어보세요 그냥. 하나? 아니. 두 개다? 응. 여기다 넣으면 너무 저거 되는 거 아니야? 덩어리. 그냥 이렇게 빼면 돼. 아 두 개를. 아 두 개를. 아이씨. 얘 참 순질 급해. 아니 어디.